데이비스의 시설을 계속 스캔하는 중인데 안타깝게도 보안이 상당히 철저한 것 같군요 그래서 날 보내는 거야 그럼요, 교실을 엿들었는데 데이비스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설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시설 내에서 집무실까지 가는 게 꽤 먼 길이 될 겁니다 은신 아니면 정면 승부군 맞춰서 장비를 착용해야겠어 침투 경로는? 건물 지하의 하수구 쪽에 경비가 허술합니다 그곳을 통하면 어렵지 않게 침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울 리가 없지 긴 침묵 끝에 발레리안 황제가 중심 행성 바도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위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코랄 황공을 떠난 뒤 나온 첫 입장 표명입니다 일부에서는 황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쪽에선 황공을 떠난 게 평화적 해결의 시작이었다고도 말합니다 곧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신앙은 나의 은신으로 여의 은신을 보기 위해 그리스의 신앙은 나의 은신을 보기 때문이ith 이준기 때문이다 인간의 장사는 야외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예왕이 소면에 잇따라 겨울을 지지 않는 문화의 원실과 함께 반드시 해내죠 들어왔다 이 좌표를 향해 이동하십시오 시설 내부로 인도해줄 겁니다 알았어 당신만 믿고 있으니 내 눈이 되죠 공격해지 확인했습니다 이동 필요했는데 가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흥미로운 에너지 신호가 잡힙니다 가능하면 잠시 조사해보시죠 저기다 보안어! 여기 누가 있자! 이즈의 에피소드 조준경 조준경 정비소는 어느 쪽이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잠시만 전방에 레이저 탑재기가 있습니다 성광수류탄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 성광수류탄이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내 대신 그 일을 해줄 수호자를 구하는 방법을 하셨죠?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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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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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계신 곳 근처에 보관함을 설치해뒀지 라이벌, 가끔은 당신이 나보다 한숙 위인 것 같아 이 도로는? 노마, 조금만 더 가면 하숙구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출구가 바로 저 앞입니다 돌아갈게 명령대로 여기는 찬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매감에 관여한다 찬 소리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좋아, 시설 내부로 들어왔어 데이비스 장군은 아직 집무실에 있습니다 연설이 끝날 때까지 아마 밖으로 나오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보안실 두 곳에서 집무실 입구의 잠금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실로 가서 제어 체계를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황제님의 연설이 끝나기 전에요 맡겨둬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곳이 보안실의 위치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노바 보통 행운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고급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받기 덕분에 2단계 1단계 2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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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4단계 5단계 이동 중 마침 필요했는데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라줍니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노바. 이동 중.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안 돼. 어떻게 둘 다. 그 장비는 일반 장비가 아닌 것 같은데. 넌 우리 편이 아니야. 그렇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여기 작전이 끝나는 대로 자취령에서 구조팀을 보낼 겁니다. 노바. 이 음파 드론엔 EMP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노바. 조심하고 말고. 이동 중. 이 음파 드론가 길게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더군다를 공격해 보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총 낙동입니다. 여기는 노바.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보안실이 보여.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보안실 안에 있는 경비병을 조종해 보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대로 내 지시를 지는가 상황은 프로답게 됐어. 조종 패널 하나면 손을 써놨어. 이제 다른 하나를 찾아가 볼까?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은 다름없습니다.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구역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노바. 전투법 같군요. 왠지 유용할 것 같은데?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투법 제공이 계속 됩니다. 엣지 유용할 것입니다. 기록을 자유롭게 해냈습니다. 구역에 세우는 공격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시험삼아 사용해보시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치료됐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중 데이비스의 침무실이 아직 잠겨있습니다 입구를 열려면 양쪽 보안실을 모두 방문해야 합니다 명령대로 데이비스의 병력이 이 구역에서 첨단 무기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개발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궁금해 죽겠는데 명령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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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이동 중 이동 중 이동 중 모 pent У 잘 들리면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라이글, 첨단 무기를 손에 넣었어. 그것도 엄청 많이. 제가 바라덕하군요.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프로답게. 수업용 장비가 완성될 때마다 엄청 진정된다니까. 맞아. 요즘 도난 사고가 많긴 했지. 앞으로는 장비들을 반만 완성시켜 놓을까봐. 누군가 여긴다. 잘 들립니다. 영역대로. Power on. 국가를 반응하기 위해 베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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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극 파리에 베드와 베드와 브랜드와서 실거됩니다. 음. 1, 2, 1, 1, 1. pressing. 뱀들미를 파ads에 놔줍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목표 달성.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가면은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잘 들어.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이동 중.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보안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실테죠? 확인했습니다. 몇몇대로? 상상이 치료됐습니다. 이동 중. 반드시 해내수를 잘 안하라.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의 진무실이 열렸습니다. 이제 가서 체포하시죠. 잠깐. 저 안에서 싸이오닉 신호가 감지돼. 익숙한 신호야.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명령대로. 프로답게. 가고 있습니다. 등, 반드시 해내죠. 책상 다리를 하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10까지 세고 다시 내쉬면서 12까지 세십시오. 구름과 천사, 태양, 발아래 토끼를 상상하십시오. 가슴속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영혼의 빛을 내뿜으십시오. 이동 중. 이 무기는 총이야, 검이야. 둘 다 되는 것 같은데.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줄 알았다. 스톱.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은 날 버리고는 자취력 놈들과 손잡고 옛 동지들을 죽였어. 다음은 내 차례겠지. 놈들이 기억을 조작했군. 이건 당신이 아니야. 운명은 각자가 선택하는 거야. 이건 당신이 선택한 운명이군. 지은장. 스톤을 어떻게 좀 해야겠어? 확인했습니다. 싸우주기 위치로. 그렇다면 어떻게든 더 싸우지 못하게 약화시켜야 돼. 현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고. 쓰러졌어. 라이글. 누굴 좀 보내서 스톤을 도와줘.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은 데이비스에 집중하십시오. 데이비스. 당신을 데려오라는 황제의 명령이다. 내가 거부한다면. 그렇게는 안 될걸. 내가 가만히 사려고 내. 두번째, 다르니. 내 차례.